최근에 관심있게 반 개인수급매매 관련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심있게 봤고 지금도 계속 좀 같이 추적하고 있는 종목인데 위조코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나는 이 종목이 눈에 계속 들어와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진 다음에 여기 흐름이 지금 바뀐 흐름이 나오죠 차트적으로도 좀 뭔가 좀 이뻐지고 있고 그래서 관심있게 찾아봤는데 위조코프가 굉장히 복합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복합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3분기를 봐야겠지만 뭔가 개선된 흐름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겠죠 어쨌든 기대감에 아마도 지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을 동향을 보면 일단은 개인수급주라고 봐야 되고 근데 웃긴게 외인기관들도 관심이 없는건 아니에요 외인과 기관들이 꾸준히 단타를 치고 있어요 수급을 보면 분명히 들어왔다가 팔아먹고 들어왔다가 팔아먹고 들어왔다가 팔아먹고 하면서 외인도 그러고 있고 기관도 들어왔다가 팔아먹고 하고 있어요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근데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도 이 종목에 이슈나 호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인기관들이 계속 사고밟고 하지만 술고 주고밟고 하면서 주가를 계속 이만큼 올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나 이런 사태에서 실적이 많이 안좋아지는 바람에 이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뭐 여기가 이제 어느정도 빠질만큼 빠졌다 생각을 한거고 다시 지금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많이 오르고 여기 이만큼 밀렸죠 그 다음에 2000원 2000원이 이제 중요한 가격대인지 거기서부터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올렸던 거를 보면 뭐 이렇게 최근에 찾아봤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종목은 위조코프라는 종목은 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주유소하고 휴게소를 운영하는 게 일단 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면 지금 휘발유 가격이 일단 상승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주유소업이 본업인데 매출이 상승하겠죠 휘발유 가격 상승, 매출 상승 두 번째는 이게 자회사가 2차전지 부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또 2차전지 또 흐름이 좋죠 그리고 휘발유 쪽 가격도 올라가면 얘도 좋아지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휴게소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행 쪽이 수혜가 되면 휴게소도 활성화되겠죠 약간 포스트 코로나 주로도 엮여 있는 것 같고요 마스크 세정제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스크 세정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 자체의 내재 가치 쪽을 봤을 때는 삼성, 삼정동? 삼성종? 삼성동? 삼정동에 거의 평당 1억 1.5억 건물 가치인 게 현 건물 가치가 500억 정도 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500억 건물 가치만 쳐도 이 기업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수 있으니까 뭔가 건물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벤처 육성 비저센트라고 인큐베이팅 사업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기업이야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게 대단하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하나가 팩트고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많은 복합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는 이 종목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를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복합적인 호재들을 엮어서라도 이 종목을 관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차트를 봐도 관리를 하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까지 시원하게 해먹고 여기까지 적당히 2000원까지 빠졌는데 다시 여기서 이제 저런 이슈들이 엮이면서 또 이만큼 올리고 있어요 여기서 해먹고 크게 먹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만큼 해먹고 조정을 받았는데 밀만큼 밀렸다고 생각한 거지 다시 이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트를 봐도 전체적인 추대선을 다시 반대를 반영을 시켰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흐름 상으로 충분히 반전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었고 최근에 그래서 이 기준을 치면 저는 이때부터 관심 있게 본거죠 확실하게 흐름이 반전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 봉이 나왔을 때 관심을 뒀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준에서 행보를 하고 있고 이따가 지금 또 이렇게 치여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급적으로도 개인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뭐 포스트 코로나도 관련이 있고 뭐 여러가지 주유소도 관련이 있고 하니까 그다가 외인 기관들도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막 물량을 모아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올라간 흐름을 타면서 단타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뭔가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전망의 여지가 있거나 뭔가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는 거는 차트를 또 나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나름 이렇게 흐름을 잘 지켜주면서 만들고 치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으로 조금 저는 매매를 했었고 좀 먹었는데 지금 관심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추세를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가 이제 슬슬 매물대에 다가오고 있죠 매물대에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여기서 하지 않을 거고 눌림만 계속 노리는 식으로 매매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등 나온 추세는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눌림만 잡아서 짧게 먹고 약간 단타로 계속 먹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점부터 여기서 물린 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여기 매물대에 부담은 있다 하지만 흐름이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매매해서 충분히 맛있게 먹을 여지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뭐 이 종목이 여기가 고찜일 수도 있고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물량 싸움을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건 아니고 계속 눌림을 노려서 단타로 먹는 그런 식의 매매는 유용하지 않을까 물론 추세가 깨지거나 하면은 이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최근에 가열 제일 그나마 최근에 저도 매매를 좀 라이트 하겠는데 관심 있게 보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마지막으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같이 보면서 대응이 이제 대응은 하면 되는 거니까 수익 낼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눌림을 잡아서 수익 내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조커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눈은 비슷하다니까 이게 어느 정도 주식 레벨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더구나 수급 매매를 관심 있게 공부한 분들은 종목을 볼 때 최대한 이뻐 보이고 안정적이고 또 내가 이룰 확률이 적은 종목을 노리다 보니까 그런 다점을 잡는 걸 하니까 사실 보는 눈이 계속해서 비슷해지는 거예요 실력이 올라갈수록 비슷해지죠 이게 좋게 보이는 건 저랑 생각이 많이 비슷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같이 스타일이 맞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먹잇감 이니까 마지막 유종의 의미로 언급을 드린 거예요 예 매매하셨구나 예 그렇죠 하여튼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요한 10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이 종목이 그래도 이렇게 먹을 폭이 좀 많지 않았나 싶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이 추세 바뀔 때부터 해가지고 요 보면 황금색 선만 봐도 황금선만 봐도 지금 올라 탔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쁘잖아 차트만 봐도 이거는 타점이 되는 구간이거든 거기다가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해석을 해드렸지만 괜찮았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매물때니까 조심하고 어떻게 되는지 반응을 봐야 되고 하여튼 뭐 적당히 지켜주면 또 샀다가 이렇게 단타를 먹을 여지는 충분히 아직도 있어 보이니까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